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프로야구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미국 프로야구는 잘 모릅니다. 잘 좋아하진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선수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흑인입니다.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 지금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분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저는 최근에 제가 깨달았는데 바로 인종차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최초의 흑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입니다. 바로 그 메이저리그 흑인 선수로서는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1947년에 이제 처음 메이저리그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분의 이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많은 도전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바로 이분은요. 10년 동안 딱 메이저리그에 있었는데 바로 LA 다저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LA 다저스의 전신이었던 브루클린 다저스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처음 메이저리그에 나와서 도루왕을 했고 신인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타격왕이 됐고요. 흑인 최초입니다. MVP 타이틀을 거머쥔 사람이고 6년 연속 올스타에 뽑힌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저스 사상 1955년에 처음으로 브루클린 다저스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을 하는데 바로 그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62년에는 야구, 그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최초였습니다. 흑인으로서. 그런데 그가 데뷔한 지 50년이 되던 해에 97년 4월 15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 사람이 사용했던 등번호 42번을 누구도 쓸 수 없는 영구 번호로 만듭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전 구단에서, 자기네 구단만이 아니라 전 구단에서 이 번호를 쓰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분. 그리고 4월 15일이 이분이 처음 메이저리에 등장했던 때인데 바로 그날은요. 42번 등번호를 달고 지금 저희 보이십니까? 모든 야구선수가 지금도 매년 4월 15일에는 42번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뛴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럼 왜 뭐가 대단했느냐? 그 사람이 야구천재라는 것도 매우 중요했지만요. 이 사람이 흑인으로서 처음 메이저리그에 등장했을 때 메이저리그 선수들 400명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이 사람만 흑인이었고 399명이 다 백인이었습니다. 거의 백인들의 잔치였어요. 야구를 보러 오는 사람 대부분도 백인이었고 심판들도 백인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못할 뻔했습니다. 이 사람이 쳐서 안타를 치고 나가면 안타를 쳤는데도 1루에 가면 이 사람 아웃시키는 거예요. 심판이. 그리고 1루에서 넘어뜨리고 발을 걸어서 유혹을 하고 흑인이라고 굉장히 무시를 했습니다. 경기를 보러 온 그 백인들조차도 그 사람의 그 경기를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팀에 피윌 리즈라고 하는 유격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관중들의 야유와 그 욕설 심지어는 당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험담까지 들으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경기 도중에 다가갑니다. 잠시 타임을 하고 다가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잠시 후에 왔어요. 자기 자리로.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야유를 퍼부었던 관중들이 야유를 멈추고 그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그런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그것을 참고 또 참고 또 견딥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대단한 야구 선수로 자리매김을 하고 이 사람이 10년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은퇴를 하거든요. 은퇴를 하는 그때에 흑인 포로야구 선수가 아까 한 명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0명까지 되는 절반까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구 천재 메이브루스가 야구를 바꿨다면 이 제키 로빈슨 이 사람은 미국 사회를 바꾼 대단한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야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흑인들이 힘을 얻고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미국 사회가 다시금 인종차별에 대한 그 생각을 바꾸어 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단한 그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15일만 되면 그 많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등번호 42번을 달고 지금도 경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멋진 영향력이 있는 그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인생이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중요한 인생이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 안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의 핏값으로 세워진 한 분 한 분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바로 그런 분들이기에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로부터 받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좋은 영향력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좋은 영향력을 가진 이 사도바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바로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의 영어는 바로 휴밀리티입니다. 휴밀리티, 이 단어, 이 말의 어원은 흙, 땅이라고 하는 휴모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라는 이 라틴어, 바로 사람이라는 뜻의 휴머니티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데 이 단어가 휴밀리티, 겸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겸손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땅과 같이, 흙과 같이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그 한 사람을 누가 고치느냐? 바로 바울이 고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은 그 사람이 설교할, 바울이 설교할 때 유심히 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안준뱅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도 어렵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것 이게 대단한 바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보고 이 바울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바울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수많은 루스드라 사람이 봤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안준뱅이가 일어서서 걷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어요? 신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제우스와 헤르메스 헤르메스와 제우스처럼 보였어요. 자기네들이 최고의 신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 그 신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불러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제사를 드리고자 했는데 바울이 막아섭니다. 바울이 뭐라고 막아섭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사, 이런 거, 노필인 거 필요 없다. 겨우 말려서 그들을 잠잠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세워줄 때 누군가 나를 정말 띄워줄 때 바로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그렇게 행했는데 내 능력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바로 내가 행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고 나를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교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높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가능하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를 신처럼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걸리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만할 수 있는 환경이 널려 있어요. 조금만 잘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집중하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렇게 목회자를 지켜 세웁니다. 그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누리고 싶다라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저 사람들이 조금 더 나를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많은 지도자분들 사회에서 그렇게 리더로 세우신 그런 영향력 있는 분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흙처럼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 정체성을 올바로 깨달아 그 깨닫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바나바와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바나바와 바울은요. 나에게 고난을 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겸손한 모습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었고 바로 그 모습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고난과 아픔을 준 바로 그 현장 그 사람들에게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요. 18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신으로 추앙받아서 굉장히 사람들이 집중하고 이렇게 높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19절 바로 다음 절이에요. 바로 다음 절에서는요.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바로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바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바울을 시외로 성 밖으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생각 안 나십니까?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찬양한 거 아니에요? 메시아 찬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바나바를 바나바인가요? 누구예요? 누구를 살려준 거예요? 죄인 괴수 누구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죠? 예? 바나바 맞아요? 바나바 맞습니까? 바라바죠 바나바가 아니고 바라바예요 예수 그리스와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바로 그렇게 그를 왕으로 높였던 그 상황이 급반전해서 주님이 그들의 손에 돌아가셨잖아요 똑같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신으로 추앙받다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돌로 처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말라고 누가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겠어요? 돌로 처죽임 당한 그 상황 그 사람들 그 장소로 가고 싶으세요?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고 죽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나를 돌로 처죽인 바로 그 사람들에게로 그 성에로 그 장소로 다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갔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아직 미처 못한 복음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나에게 남겨진 그 사명 때문에 간 거예요 아직 내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비록 돌로 맞아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되어서 겨우 살아났는데 눈을 뜨자마자 그 성으로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했다라는 거죠 그 성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또 다른 지역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을 키워내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대단하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우간다의 나이팅게일 기억하시죠? 시스터 김이라고 하는 김종현 선교사님 바로 그분이 저는 이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분 평생 결혼하지 않고 우간다 그 사람들과 결혼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평생을 간호사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온몸으로 전하다가 2016년 아니 2006년 4월에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척추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곳에서 두 번의 수술을 받고 6개월 동안 이제 쉬는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간다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밟혀서 여기에 더 이상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우간다로 떠나셨습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허리를 쓸 수가 없는데 다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왜 우간다 비행기에 다시 오르셨을까요? 그 오지에 너무나 불편한 그곳에 제대로 치료도 받을 수 없는 그곳에 또 가셨을까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척추 골절상을 입혔던 그 나라에 왜 또 갔을까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오직 보금에 대한 빚진 자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분 그분 그곳에 가셔서요 누워서 보금을 전하셨대요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누워서 보금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는 한국에 오셔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2022년 2월이었습니다 작년이에요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아우카 부족 그 친구들 네 명과 함께 같이 그곳에 선교하러 갔다가 5일 만에 선교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창과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개죽음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이 엘리엇이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곳에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 그 장소에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으시겠어요? 자기 애들을 데리고 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곳에 가서 수년 동안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희생하며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감싸안아주고 나중에 이제 몸이 힘들어서 수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올 때 그 추장이 물어보더래요 당신은 당신이 왜 이렇게 여기 와서 희생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내 내 내 남편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추장이 물어봐요 당신 남편 우린 난 몰라요 본 적 없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당신들이 수년 전에 죽였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이 당신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당신들이 죽인 그 남편 바로 그 당신들을 향한 그 사랑을 나는 다시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보다 더 당신들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그렇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장소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아내 참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나 김정연 선교사님이나 본문의 바울이나 바로 그런 복음에 대한 사명 때문에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바로 그 장소 그 사람에게로 나에게 트라우마가 있지만 바로 그곳으로 나는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사명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분이 입버릇처럼 했던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교만에서 나의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짐 엘리엇은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사명의 의식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예수를 알긴 알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공동체 사람들 회사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입은 적도 많을 거예요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일도 분명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바울처럼 김종인 선교사님처럼 엘리자베스 엘리엇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Bio 2 유리 아픔 아픔 1 effectively